즉흥 연주는 또 우리가 말을 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. 친구 간에 하는 대화에서도 미리 대사를 외우고 나가서 하지는 않죠.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해야 할 때 평소에 책을 좀 읽거나 지식을 축적한 사람이라면 조리 있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.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투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 방식 자체도 좀 신선해질 수 있거든요. 같은 솔로 연주를 매번 반복한다면 재즈라고 할 수 없습니다. 외워서 하는 거니까요. 마이스 데이비스 선생님께서는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. 한 번 간 길은 두 번 다시 가지 않는다. 이게 길치라서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새롭게 도전하겠다는 의미인 거죠.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무식한 시작이었습니다. 음악 이론을 모르니까 마음 가는 대로 표현하려고 애를 쓴 거죠. 그럼 왜 지금을 계속하는 걸까요? 바로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함입니다. 단지 재즈니까 이쯤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 음악을 신선하게 하는 요소입니다. 결국 즉흥 연주를 재즈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. 심지어 즉흥 연주를 하는 자체를 재즈라고 인식합니다. 어떤 음악에서 너에게 재즈를 요구한다 하는 건 솔로를 하라는 얘기인 거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